우리 정남이의 희망작궁은 희철이 살아있네! 친구 아이가? 이유는 친구! 아니 희철이가 처음에 우리 같이 프로그램을 했잖아 맞다 이모아가 뭐 갈때만 뽀뽀라고 하더라고 어? 정남아 그게 상 안 친할 때였어 남자끼리 뽀뽀를 아잖아 야! 내! 어디다가! 뭐래? 야! 만나! 내가 그랬다고! 정말 했다! 그다 순간 아 얘는 너를 좋아하는구나 아 내 알로 진짜! 야 내 알로! 내가 솔직히 정체성을 친구 이상으로! 정체성을 원래는 친구였는데 녹화 끝나고 정확하게 하면서 파는데 오해를 했지 오해할 수 있지 나이면 그렇게 친하고 아닌데 남자끼도 뽀뽀 안 하잖아 뭐? 딱 보고 기사를 기사를 보고! 뭐? 해보 하재 아 아니네 내가 오해했네 딱 보고 기사를 기사를 보고! 뭐? 해보 하재 first 그거 이제 아 아니네 내가 오해했네 뭐? Picard